12시 44분에 용산 서울로 가는 KTX 3414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타는 곳 1번으로 가셔서 앞쪽에 위치한 1호차부터 8호차까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12시 44분에 용산 서울로 가는 KTX 3508 열차를 이용할 고객께서는 타는 곳 1번으로 가셔서 뒤쪽에 위치한 11호차부터 18호차까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 열차는 2개의 열차를 하나로 연결해 운행하는 열차로 8호차와 11호차 사이에는 기관차가 연결돼 객차 사이를 오갈 수 없습니다. 승차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